안녕하세요. 미드가 쉬워지는 영어 공부, 미슈영입니다. 오늘도 영어 한마디 공부해볼까요? 먼저 장면을 보시죠. 제대로 들리셨나요? 이곳에서의 법률 용어인 witness tampering은 목격자 매수 혹은 증인 조작이란 뜻입니다. 민사 형사 사건에 있어서 증인이 부적절하게 증언하거나 증언을 조작하거나 증언을 하지 못하도록 영향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witness tampering is the act of attempting to improperly influence, alter or prevent the testimony of witnesses within criminal or civil proceedings. 조금 도움이 되시나요? 다음 시간도 간단한 영어로 쉽게 표현하는 영어 문구를 하나 알려드리겠어요. 많이들 보아주세요. 수고하셨어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봐요.